아 어 뭐 에 뭐가 뭐 짧게 뭔가 들린 것 같은데 이번엔 잘 안 들리는데 고기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우 안개가 자욱하네 오늘 어 안개 맵이에요? 뭔가 순간 패스트온인 줄 알았어 이거 뭐예요? 어 유튜브에 패스트온 쳐봐 여기 놔둬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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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냐 노핀 노핀 세이프티 모드로 갑시다 사람들이 너무 안 내리는데 그래? 와 여기서 아냐 여기 도망 내려 백가도에서 그 밥 다 내리기 때문에 그러네 응 여기저기도 내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잡으면 되지 어 아니 거기 지금 말하지만 베리기인데 어 난 아닌데? 아니 옆에 사람도 베리기입니다 적으로 아닌데? 빨패님 빨패님 혼자 거기 가면 죽어요 아 위에 가셔요? 아니야 좀 잘하니까 가는거야 빨패님 얘들아 나 성당 가고 싶어졌는데 빨패님 여기에 내리는 저 옆에 마을에 한 명 내리고요 우리 쪽엔 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리는 아 여기 내꺼야 아니 나 살고 싶어서 나 같이 살라고 나 안 먹을게 나 메딕 해드릴테니까 나 욕심 없는 사람 오 멋진 척은 다 하네 마이크 마이크가 작아요 나 헬멧 하나 먹을게 누가 뭘 던졌는데 기분 탓인가 여기 오라고 한 명도 없어요 오 잠깐만 한 명 떨어졌네 형 형 총을 왜 총알을 왜 먹어 아저씨 총알 왜 먹는거야 아 깜짝하시 뚫을 뻔했네 형 형아 총알을 왜 먹어 오탄 내놔 오탄 내놔 오탄 내놔 손기전에 내놔 아 존납이하네 근데 우리 가다가 총 맞을 수 있는데 여기 앞에 창고 안 내려놔 안 내려놔 사람 내렸었던 것 같은데 이쪽 말고 저쪽 옆에 내렸을걸 하나 킬 다 죽였어요 오 잘하시네 와 소정기 하나 보정기 하나 여기 여기 잘한 것 같은데 자기장 아니야 어차피 한 명 다 나만 안 보여 나 총도 없어 아 존납 아 길망 너노해 아 우지라서 맞출 수가 없네 아 나도 빨리 총 먹어야 돼 와 와 1번쌤 되게 잘한다고 그러더니 갑니다 갑니다 뻥까 쳤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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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? 아니 우리 집 쪽 아니야 어디 쪽 아니야? 뭐지? 뭐 나 뭐한 거지 나 와 니가 뱉은 말 정확히 책임져 간다고 어? 간다고 했잖아 가 여기를 근데 어? 니 건물에 사람인데 안 보이는데? 뭐지? 안 보이는데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뭘 본 거야 규심인가? 아닌데 쎈 거 아니야? 아 아 쫄았네 쫄았네 쫄은 게 아니라 쟤다고 갔다고 아니 쫄았네 쫄았네 썰았어 아 가방 먹어야 되는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집에 있나?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집에 있나? 1번 나 가보면 여기 있는 거 봤지? 아니 저는 제가 총도 안 먹어가지고 아무도 껐다잖아 없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 아 뭐야 갑자기 근데 1번쌤 2번쌤 벌써 죽으신 거 나갔나? 그니까 괜히 혼자 갔다가 어? 어? 우리 자 이제 딱 어?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어디야? 핀 초록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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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핀? 여긴 양각인데 초핀은 양각 여기 아니 일단 가서 템파밍 해야지 않나? 아니면 아니 여기 이미 갔을까 님의 의견을 존중 존중하겠습니다 어디가 그래서 빨리 정해 나 파란핑의 핀을 믿겠어 어? 없앨게 미친놈 아 그러면은 깔끔하게 여기 갑시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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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로핑 로핑 콜 로핑 콜 뭐 노란거? 노란핑 노란핑 근데 나 지금 우지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 한번 쓸고 여기 한번 쓸고 네? 어? 1번에 뭐 무기 뭐예요? 저 AKM 먹었습니다 형 이별 나 줘봐 나 M16 이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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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누가 먹어 나 줘봐 줘봐 그래 그래 야 제가 마이크로 유지 하나 드릴까요? 아니 좀 M16이에요 그치? 너머 내가 지금 마이크를 훔치는데 아까 여기 사람 내렸는데? 나 말했어 제발 근접 좀 붙여라 나랑 아니 누가 총을 들고 근접을 하겠어 아 그럼 뭐 왼손으로 근접해? 야 만홍석이야? 여기 공업자라 어디? 오케 스카 네 템이 안좋아서 아 민웅아 내가 이럴려고 너한테 5탄 안준거였는데 이거 먹으려고 스카 먹었네 헬로우 어 씨 쏠뻔했네 혹시 가방 남는거야? 가방 보시면 여기네 가상? 가방 가방 땅이야 빵이야 아 좀 아니야 그거 제발 아 여기 뭐 이렇게 털 곳이 없냐 여기는 여기는 원래 다른데 막 이렇게 막 집안에는 별로 없고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 아래 있구나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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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털렸네 없어도 이렇게 없을 일 없네 어 여기 아래 파인곡 같은 건 안 편 거 같아요 템이 있더라고요 저 혹시 배낭 필요한 사람? 자염 저 여기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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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재석한테 고생 유재석한테 넘버 4 유재석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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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땡큐 왜 나와? 아니 유재석이 거기서 왜 나와? 어? 아니 내가 어? 그렇다면 그런 거야 어? 어?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데 별 수 있는 어? 스크스? 이게 스크스인가? SKS 어 스크스야 편한 사람 그냥 먹고 안 먹고 없는 그거 척이 없으면 저거 아니 후반에 저거 쓰는 수가 있더라고 어 여기 차 있다 차 이 차 누구 차 어? 어? 우리 차 아닌가? 모르겠다 우리 차 타고 왔니? 단문도 안 먹었으면 그게 우리 차가 되는 거여 그런 어떤 차가 생겨버린 내가 하나 샀어 얼마야 오빠 돈 좀 있네 천만원 싸지 아이 그지세기 와 여기 아래 내려오니까 8배율형 AR 소염기 있는데? 아 쩔쩔쩔 뭔 소리야 어 어디? 천둥 돌자 회장님 여기 피망에 멍멍이가 살아요 어 어 나야? 응 진짜 짖는 게 뭔지 보여줘? 코코야 형 소염기 하나 줄까? 소염기? 나 지금 여기 여기 뭐 들어가냐 야 맨 앞에 이거 어하 뭐 손잡이 하고 나 대탄하고 대형량 킥트로 킥도 말고 대탄 쓰라고 어 선생님 저희 이제 짜부당하니까 선생님 이제 저희 짜부당하니까 이동하시죠 어디 이동할 데가 있나? 자기장 너무 중앙인데 우리가 자기장 가운데인데 어 자기장 외곽으로 이동하시죠 그니까 근데 일단 차로 오세요 이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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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여기 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 일단 차로 오세요 저희 파이밍도 좀 더 해야되니까 도그 베이비 대형량 킥트로 탄창이 좋아 대형량 대형량 탄창이 좋아 장탄수 증가하고 킥트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? 일단 구루마 구루마 형이 구루마 같은 거 아니야? 일단 구루마 어어어 차 여기 있었구나 아 대형량 킥트로가 좋지 와 대탄이 종류가 두 개구나 맨날도 못봤네 에이 페리카 근데 되게 동물친화적인 PC방이네요 개새끼를 그냥 하하하 하하 하하 좋은 곳이에요 아 제발 오우 오 ot heim är när dieser hem 우리 뭐 아까 스쿼스를 때가 먹을걸 8배율이 있는데 스쿼스 스타 ballots 스쿼스 스나야? 어 반스나야 어 정말 ㅈ될거 같은데? 어 아니겠네 아... 빠르트드라이버 저 빠르트드라이버에요 어... 어... 어때요? 어때요? 오... 근데... 뭐지? 저기요 저희가 지금 녹색을 가면 파밀을 못할 수... 아 녹색이 있습니다 파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... 저는 아직... AKM 하나 먹었어 그래서 파밀은 좀 더 타야되고 여기서... 여기서 대기나 하자 아하 뛰어 먹을 거 먹을 거 되나 여기 뭐지 그거 있다 어 뭐야 2레벨 빵탄! 빵탄소년단 빵탄 빵탄 뭐지? 소영길? 어 소영길 2레벨 어디 있니? 2레벨 내가 있었던 곳 이게 어딘데 이라이씨 찾아봐 이 좁은 데서 거 하나 못 찾겠니? 어 진짜 아하 아니 총 하나를 먹을 수도 없네 이 건물 올라가있잖아 아블리바이키플라이 건물 올라가있는데 낫지않나? 어 형이 일찍 죽고 싶구나 아 제가 다음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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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 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존 벌을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로 딱 강이 나왔지않아 오! 누가 쏜걸요? 그니까 여기 쏜거 아니야? 내가 쏜거 아니야 솔라온 했지만 쏘진 않았어 누가 쏜걸요? 어디 왼쪽 귀가 그럼 W... S 쪽에서 좀 소리가 들린건데 아까... 아빠야... 야! 이 정매인 것 같아 엎드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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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엎드리시고 에너 드링크 빠지고 바로 뛰실게요 와! 나 쏜다 이제! 나 쏜다 존나 잘 쏘네 이런 밑댄 존나 잘 쏘네 뛰실게요 이쪽으로 빨리 뛰어오세요 아냐아냐 우리는 총 쏘지 않습니다 잡았어요?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거 아닌가? 아냐아냐 일단 여기서 패고 빨리 3번님도 빨리 이루어오세요 아 미친 킬 했는데 죽었다 봐봐 우리 오시라니까 일단 튀어야 돼요 우리는 아니 촉을 맞아가지고 키트를 빨았는데 한 명을 일단 잡았어요 한 명은 일단 죽였어 잘하셨어 야 저기 우리 차보리 가잖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원 안에 있어 일단 엎드려서 최대한 나도 누울게 네 최대한 보시죠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할거에요 포기하면 편해요 포기하면 편해 아직 안보이죠? 그니까 죽은자는 말이 없다더니 내가 너무 말이 많나 움직인다 어디 어디 번호 번호 160 160 어 내려갔다 지붕 위에 있다가 내려갔다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써본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엔포였으면 좋았는데 없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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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장이나 보자 어차피 저희가 변두리라서 괜찮아요 빵구 그냥 엎드려서 엎드려서 총맞아 총맞아 안보이네 그냥 저기 마을이나 봐야겠다 나 저기 마을이나 봐야겠다 지금 지금 4배율 8배율 응? 4배율 8배율 4배율 뭘? 에이 우리가 더 불리하네 저쪽은 수풀에 수풀에 싸져있네 어디야? 저기 위로 떨어지는가 저거 뭐야 저거 못먹는거야 야 근데 저기 자기장 밖 아니야? 자기장 걸치겠죠 와 암마 미쳤네 저거 아니 근데 저거 뒤로 넘어가는 아빠도 이쪽이잖아 잡아서 엎드렸어 엎드렸어 거기서 안돼 그거 총맞아요 자기장 밖이야 자기장 줄어들고 있는데 저기서 먹으란 소리야 좋으니까 말 봐야겠다 나는 일단은 일단은 저쪽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자기장이 가까운 데 잡히면 버티면 되고 안 좋은 데 잡히면 돌아가죠 아마 이쯤에 잡힐 거 같은데 어 그 놈들이 이동을 안할거죠 좀 더 높은 데서 볼까 일단 거기 계셔보세요 제가 높은 데로 가서 오케이 오 안갔네 아직 안갔네 아직 이색 춤쏘네 어때요 저 애기 내가 위장 보여줄게 위장 으 군대에서 했던 이죠 폴파치가 에 유앤피였으면 좋았는데 윤리 폴파치 아직도 아직도 있는 건가 아이이 새끼 아 큰일이네 제가 시선을 끌테니까 가서 그냥 뒤통수 쳐볼래 한 번? 가능하시겠음? 아 내가 그 지랄 했다가 죽었거든 아 진짜로? 그럼 님이 나랑 역할을 바꿀래? 근데 자기장이 안 좋거든 아 그래? 콜콜 돌아갑시다 일로 오세요 이렇게 돌아가자 네 달려가시죠 아 전판에 오타마 300g 먹었는데 안되러면 안돼? 안 돼 이거 3렙 아닌가? 돌아가면 안되지 않나?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2분 남았어 2분이야 2분 2분 안해도 2분이야 2분 괜찮아 그정도 돌아가는 척 하면서 한번 쏴볼까? 나와있나? 불쌍 못오르 나와있지 않는데 그냥 가자 근데 우리 자기장이 안좋아가지고 어?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니 그렇죠 하지만 양강은 다 가지 않네 없네 아 진통제 좀 먹어야되 어 사과나 있긴한데 아냐 아냐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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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봤자 좋을거 없어 쟤네가 탈 바에 우리가 타도 그냥 빨리 가는게 맞지 않나 왜? 그럼 선생님의 의원을 존중해서 먹고 오셔야 돼요 혹시 어 없겠지 혹시 아직 개미 그 건물에 있나 한번 봐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 백퍼 있어 어 이거 버스 혹시 유인인가? 조심하셔야 돼요 어 8초다 어 뛰어야겠다 빨리 가시죠 이제 근데 어차피 버스 타나 뛰어가나 그게 그거일거 같아서 이제 버스가 더 빠르게 돼있네 합류하겠어 갔죠 뒤로가서 후라이패드로 머리통치면 개꿀잼 아 근데 이거 할수있나? 어차피 쟤네도 지금 나오게 됐어 아 쟤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짖어 같은 개가 가서 좀 이렇게 해주고 와 잠깐만 같은 개가 가서 이렇게 말해주면 잘 듣잖아 너 운전하고 있지? 나 옆에 있는 글 있지 마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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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위험한데 여기서부터 차 버려야될거 같은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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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번호 올라가야 될거같애 이쯤에서 딱 자리 잡으면 될거같애 아니 저희 너무 들어가면 안돼요 너무 들어가서 너무 들어가서 그냥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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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서 위장 자기장은 어 안좋네 어딘데 아잇 바로가야 돼 바로가야 돼 아 진짜 이거 산 버스로? 그냥 가면 될거같은데 이정도면 그냥 지금부터 뛰어가도 될거같은데 이렇게 그냥 계속 가면 될거같은데 헐 아 자기장 오늘 왜이렇게 안좋냐 뭐 여기 상관없겠지 딱 자기장 앞에서 오는얘들 오른쪽 총소리 이거는 딱봐도 멀리서 쏜 8배열이라 저희 8 8 네 8배열 맞이 이 게임 10분 안에 끝나요 끝날거야 좀 있잖아 네 계속 mesmo menos 근데 에 붕 엎 영 저 뭐가 ham 나 앞쪽에서 쑤는거잖아 이정도다 누구 lon 올라온거 같은데 됐다 됐다 아 AKM이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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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 5명 6명 5명 3대1을 하고 있다 한 명 뭐 던져요 쟤 연막당 아 나 가만히 안 찍어 쏴는데 왜 안맞지 아이씨 가비 가비 봤어요